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선교해야 합니까? 4등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작은 구역입니다. 온 유대 더 나아간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더 넓이 가는 곳입니다. 땅 끝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이웃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witness죠. 내가 그 일을 체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지난주에도 무척 더웠죠. 여러분들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그런데 태양패떼서 일하시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애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한국에서 다 시내버스가 다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도 지하철 1호선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또 시내버스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보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버스를 타면 문 주위에서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밀려서 저 한쪽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기가 힘들고 버스에서 못 내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 주위에 몰려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자꾸 앞에서 타는데 뒤로 안가니까 기사선생님이 그러죠. 좀 뒤로 들어가세요 뒤로 좀 저 뒤에 자리 많이 있는데 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막 날씨는 덥지 찌지 막 습기는 많지 막 죽을 지경이 사람들도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뒤로 들어가더랍니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히타트입니다. 그랬답니다. 무척 더운 날입니다. 우리가 시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음 편안하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교고 전도고 간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전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막 죽을 일이고 막 괴로운 일이고 얼굴에 막 찌푸려지는 일이면은 누가 예수 믿을라 하겠어요. 얼굴 좀 펴세요. 얼굴 펴시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2002년에 우리나라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한국팀이 4강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때는 세미나리 있었습니다. 골든게스 세미나리에 있었는데 우리 옆에 집도 어느 교회의 전우사님 집이었어요. 청년들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TV를 보고 저쪽에서도 TV를 보는데 저는 스페니시 방송을 보고 저쪽에는 아마 미국 방송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스페니시 방송이 몇 초가 빨라. 스페니시 방송이 몇 초 빨리 나오고 미국 방송은 몇 초 후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쪽 방에서 꼬리를 넣어서 와악! 소리 지르면 저쪽에 있다가 와악! 소리 지르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것이 참 기적이었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3, 4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터키하고 3등이냐 4등이냐 결정할 때요. 일본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연평도 근처에서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해군 고속정이 적에게 피격을 당해가지고 6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 고속정을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탔었기 때문에 그때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연평해전이라는 게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나와서 6월 25일에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며칠 안 됐는데 100만을 돌파했다 그럽니다. 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투자자들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또 바자이를 하고 해서 해군에서 막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영화가 완성이 됐는데 다행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정은 두 대가 한 대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로 이제 알고 서로 기동을 하는데 일부러 침범을 했습니다. 일부러 북한이 침범을 하니까 고속정이 출동을 해서 출동을 하면 또 물러가고 뭐 이런 일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편대장이 탄 배가 먼저 가고 뒤에 한 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속정도 기동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같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들어가서 밀어내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다 완전 장비를 하고 전투배치를 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가죠. 뭐 그랬다가는 없어지고 그랬다가는 없어지고 하니까 아마 설마 전쟁이 있겠나 설마 폭격을 하겠나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 장치를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쏘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첫째 배가 쫙 기동을 해가지고 이제 쫙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배가 해서 쫙 돌아가죠. 이제 사정권에서 벗어나면 뒤에 것이 이제 따라가서 뒤에 배가 이제 357호정이었어요. 뒤에 것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앞에 것이 사거리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거리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딱 북한 배에서 겨누고 있다가 81mm 굵은 대포입니다. 81mm 포를 갖다가 조준해서 딱 쐈어요. 그래서 이 고속정 배가 피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정장 대위가 대위가 정장이 탑니다. 이게 배에 26명이 타는데 저는 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고 정장과 부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한 포를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정장은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장으로 있던 중인은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총을 쏘고 M60 소총을 쏘고 양쪽에 포를 쏘고 막 서로 막 해서 저기 하면 용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고 또 포를 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포를 붙잡고 전사하고 또 이 물에 깔아앉았다가 이제 인양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벌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부상하고 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다 부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던 우리 부대도 그 피격을 하니까 쏘아할 거 아닙니까? 같이 막 쏘았어요. 그러나 격침시키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화력이 격침을 못 시킬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76mm포 같은 게 초계정에 있기 때문에 천안함 같은 그런 배들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었지만은 침몰시킬 수 있었지만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는데 사격 중지 했던 겁니다. 위에서. 왜 그랬느냐. 김대중 정권 시절에 햇볕 정책 해가지고 전쟁이 확전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참 붙고 있는데 저 얼마 안 되는 눈에 보이는 땅이 북한 땅인데 거기에서 해안포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다 쏘려고 그 있는 배들 우리 한국 배들 다 쏘려고 확 해안포 문을 열리면서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미사일 부대에서 미사일을 쏘려면은 전파를 발사합니다. 전파를 탁 발사하면서 이제 겨누워서 버터만 눌리면은 이제 격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렇게 현장 지휘관에 스탑 해가지고 그냥 반파 거의 반파되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30명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느라고 한국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연평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더더구나 모르고 유교가 돼도 그런 걸 모릅니다. 전사로 처리를 못하고 공무상의 사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전투하다가 죽었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와서 이제 전사로 처리가 되고 또 보상도 하고 또 이렇게 장례식도 이함대 사령관이 해군 이함대 사령관이 주관하는 장례식 추모식 하지 않고 이전에 대통령도 오고 국무총리도 오는 전국민적인 그런 걸로 명예회복도 되고 영화도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좋은 결과로 될 줄로 압니다만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군에 보내서 전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가족이 가지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배를 이제 끌고 가다가 우리 배가 아무리 물을 퍼내도 안되니까 결국은 깔아앉았어요. 이제 예인하여 가다가 사람은 다 옮겨 탔는데 죽은 사람도 옮겨 샀는데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차서도 없어서 나중에 배를 이제 오랜 시간에 지난 다음에 건져 보니까 조타실 안에 이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배를 명령을 내리면 몇 도 몇 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조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처럼 돼가지고 운전석처럼 돼있는 거기에 손을 묶은 사람이 거기에 손을 묶은 끝까지 거기에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배와 함께 깔아앉아 있었더라. 한상국 중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우리 한국 대해군도 대단하다. 우리 해군 출신들 계십니다마는 해군이나 해병대나 육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명에 충실하고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용화를 보고 나서 저는 13년 만에 남편을 만난 듯 해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이렇듯 위대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해전에서 싸움을 하다가 적의 흉탄을 맞아서 이제 죽어가면서도 부하가 앞에 왔을 때 방패로 내 몸을 가려라.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노량해전이 끝날 때까지 하지 말아라. 우리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사명에 충실하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일부 말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역사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2015년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거져보내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으면 아마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은 뭔가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고 또 고깃배를 타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고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골고다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귀한 일이었고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맡기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드리고 있는 그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베드로도 불렀고 세리마태도 불렀고 뭐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와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산상수훈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훈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트레이닝하셨습니다. 그저 그 모습대로 잊지 않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모범을 보이시면서 따라오기도 하시고 3년 동안 제자 12명을 길렀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디사이플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송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가 우리의 풍부한 몸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걸 갖다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가장 큰 명령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명령 그 말이 아니고 이를 짓자 한자로 이를 짓자 윗상자 서서 가장 바람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탑에 있는 그런 이제 명령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걸 갖다가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주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이제 승천하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두나미스가 권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면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고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병든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사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사람 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 갈 때 뭐 두려워합니까 뭐 못 박는 거 두려워합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고 전에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정 딴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진리가 할 질이 진리로 이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삼기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니가 참 복이 있다. 니가 금방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는 그 고백은 참으로 니가 한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알려주셔서 한 고백인데 그 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위대한 교회고 내 사랑하는 몸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훈련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제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해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 교회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행복한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로는 안 돼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군인도 나가서 총선으로 훈련을 하고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해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제림하시는 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는 날 우리 하느님을 멈추고 주님을 만나러 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축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교의 사명은 뭐냐 자 여러분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라는 말도 들어봤고 선교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전도학을 배웁니다. 선교학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겠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다 사람을 영원을 구원하는 일입니다만은 왜 한 획이 없겠나 하나는 선교고 미션 하나는 이반절리즘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의 문화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 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우리의 문화를 떠나서 이제 overseas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갖다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돼야 되고 선교도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가고 또 지난주에 우리 내리머 아메리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아마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들여서 갑니다. 우리 형제들은 내 말이 너무 빠르죠. 천천히 할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은요 일을 그만두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일을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고 3일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언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질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언제 갈라지느냐 하면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딛었을 때 갈라져요. 5미터 앞에 왔을 때 갈라지면 믿음이 생겨서 담대하게 걸어갈 텐데 5미터 앞에서 안 갈라지고 4미터 앞에서도 안 갈라지고 1미터 앞에서도 안 갈라지고 발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또는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 멀리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저 중국까지 가가지고 저 남미까지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항공여가 얼마요? 그 돈 다가지고 산호세의 홈리시들 멕이 살리지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지 그럼 뭘 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민족은 전도 못 받았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자네가 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국당에 이름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그저 이야기만 들어서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그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토끼 꼬리처럼 생긴 토끼 모양으로 생긴 그 모습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고 복음권주의 사회 속에서 또 대원굴의 세국정책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한국당에 발을 내디디고 바로 목 참수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핏빵 맞아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파송된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뭐 하려고 고려가서 개죽음을 하냐?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땅은 뭐 하려고 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 한국당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국당의 이 놀라운 역사와 또 발전과 축복들을 여러분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 우리 침례교는 펜윅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일대로만 하지 않고 언더우드 가는 계속해서 그 밑에 자녀들이 다 한국에서 사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버지가 못한 꿈을 그 자식이 가고 손자가 가고 이러면서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의 대의를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 속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 출신들이 선교를 나가고 신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적어도 예산이 적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런 사역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거두는 건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을 던져놨을 때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도 전도제 하나 주고 주부 하나 주고 CD 하나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지 개별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앉아계신 분도 CD 듣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앉아계신 분 있어요. 지나간 CD인데 그거 듣다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그쵸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 귀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밀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우리 순종하고 기도해서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크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제림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제림하셔요. 제림하시려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종말의 내용 중에 이 땅의 천국 복음이 다 민족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림 예수라고 그러고 언제 몇월 몇시에 어디로 모이라 그러고 말이죠. 어디로 가자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주님은 언제요? 모든 민족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이 있어요. 한 3천 부족이 된다고 그래요.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제 천국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즉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제림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지옥 가까워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제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교회 즉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보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Purpose Statement 또는 Mission Statement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라요. 행복한 교회의 목적은 시작 행복한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Mission Statement은 뭐냐 같이 읽겠어요. 사명 선언문 시작 행복한 교회는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즉 The Great Commission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교는 왜 하는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애써주고 짜장면 사주고 집에 와서 밥 주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가주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 인생의 3대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따라해봅시다. 시작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죄를 지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식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내가 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귀한 생명에게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 3대의 질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죠. 저와 아내가 만났습니다. 1980 몇 년도인가 하여튼 만나가지고 연인이 됐다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만남이 잘못됐으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엄마입니다. 눈을 뜨니까 내 어제와 관계없이 내 엄마라는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쳐다보면서 젖을 먹으면서 몸을 막 움직이면서 막 그러더만요. 아기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기가 몸을 가만히도 가만히 있어 막 움직이면서 젖을 그렇게 빨아먹고 엄마하고 눈을 자꾸 맞추고 어느 날 뵈면 아기가 엄마를 보고 빵긋이 웃습니다. 그러면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 내 아기가 나를 보고 반갑다고 빵긋 웃어줄 때 세상에 세상에 살만 나죠. 그 엄마의 만남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라는 배우자의 만남이고 세 번째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의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귀, 용화, 공명을 다 누려본 사람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다섯 번 헛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마를린 몰로 같은 사람 헤밍웨이 같은 사람 뭐 노벨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살하고 어려운 경험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1978년에 저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곳에 인민사원에 짐 존스라는 목사 인디아나폴리스에서 교회를 이제 해가지고 1958년부터 목회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긁어 모았는데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자. 캘리포니아에서 가서 좋은 장소를 마련하자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저 남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정글 속에서 자기들이 살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소식을 들은 이제 이 미국 정부에서 1978년에 하원의원인 리오 하원의원하고 MBC ABC 그 기자들 세 명하고 그렇게 방문을 했어요. 현장을 조사하러 갔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맞이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고 캠프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그 내실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하원의원하고 기자들을 쫓아가서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사실이 알려지고 모든 것이 폭로가 될 걸 알고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옆에 총 들고 다 서 있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서 모든 걸 해결한다. 하면서 자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914명의 사람이 그 정글 속에서 다 자살을 합니다. 목졸라 죽이기도 하고 또 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짐전수도 자기 머리를 쏘았습니다. 아이들이 276명이나 됐다. 91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에도 5대양사건이 있었죠. 한 사람 어떤 사람 잘못 만나니까 인생 배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이단 교주 만나가지고 신세망치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통일교 여러가지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14만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14만4천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14만4천이 차면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영체로 변화되고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14만4천 요하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14만4천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열두지파 열두지파 열두지파의 천명식에서 14만4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하니가 이 땅의 구약과 신약에 있을 모든 교회를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군대 조직처럼 생각해서 14만4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14만4천이 숫자적인 의미로 계획된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14만4천명이 지금 따르는 사람으로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등록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순이다. 이렇게 또 말을 돌렸고 또 14만4천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다른 말하고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인생을 다 베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현혹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성도 안 통하고 설득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무선 일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왜 사교에 들어갑니까?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미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제를 주셨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14만 4천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죽었던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무슨 14만 4천이 필요한 것입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생명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이단의 미호가 안 된 거 감사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 힘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수 없는 세균이 날아다니는데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건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원더걸스라는 그 여자 그룹을 알죠. 노바디 노바디 그 선녀라는 자매가 간증한 거예요. 제가 저 자매의 간증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치우고 이제 아이티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간증을 들으면 왜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대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 제가 한 4,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제가 11살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아빠랑 좀 많이 부딪히면서 살면서 그 전까지는 아빠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고요. 서울 와서 아빠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한참 또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셨었거든요. 그런 덕분에 제가 힘들거나 방황을 했을 때도 물론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오디션 공개 오디션 요즘은 케이팝 스타 같은 그런 공개 오디션이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공개 오디션이 처음 최초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TV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쫄라서 여기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정말 3차 오디션까지 있었고 전국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몇 천명이 되는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중에서 딱 최종 오디션까지 10명이 뽑혔는데 제가 하나님 문혜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박지정 피디님 연예기획사 안에 6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고 제가 19살이 되던 해에 2007년도 2월에 원더걸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데뷔 무대를 치르고 나서도 뭔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꿔왔고 워낙 노래를 좋아했었고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가 데뷔를 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겠지 뭔가 이 행복을 내가 완전히 갖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었는데 막상 데뷔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쁜 어떤 그런 가수 생활 신인 생활을 또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생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빠르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2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텔미스와 노바디를 세상 가운데 아주 인기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정말 정상이라는 1위라는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그냥 오직 가수만 되기를 원했던 그 길을 걸어왔다가 이제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을 줄 아는데 역시나 데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대상을 받고 1위를 받고 했을 때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의 공허함이 남아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고민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세 가지의 호기심 그 궁금증이 제가 성공을 하고도 계속 저를 더 궁금증이 더 증폭시키기만 했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궁금증의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우리 사람이라는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결력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설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되고 아 그러면 마치 되게 허무한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걸로 끝날 거면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 왜 태어나 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태어났을까 그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그럼 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나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제일 최고로 삶을 사는 건가 세 번째로는 그럼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나 그냥 죽으면 그대로 끝인가 그냥 내가 죽고 나서 내 대대 자손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 죽음인가 이 세 가지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뭐 제가 세상에 이런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 세 가지의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질 않았었어요.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노바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영어 공부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이제 한인교회를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 보면서 또 그냥 기도 조용히 하면서 또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그런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그 은밀한 그 아주 단둘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화로웠었어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느 날은 성경책을 펴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 예전에 그냥 귀로만 교회에 가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생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너무나도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책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대신해서 죽으시는 정말 그 죽음으로밖에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제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읽는데 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게 엄청난 사실이구나 누구든지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믿으면 내 죄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 죄를 졌지 저 죄를 졌지 우리가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중심만으로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귀한 복이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굉장히 뭐랄까 그들에 대한 극율의 마음이 생기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극율의 마음과 또 부담감 꼭 이 은혜를 내가 가서 전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삶의 목적을 알았으니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IT라는 선교지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IT에 가게 되고 IT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너무나 가난한 생활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듯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내 곁에 있는 아들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를 떠나서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시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서 IT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제 삶의 모든 목적과 표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부터는 사실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 한가지를 주셨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구원해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는 무대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이 자리에서 내가 박수를 받고 이 화려한 조명 안에서 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삶의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런 무대에 서기가 세상 무대에 서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의 이런 힘듦과 저의 좀 이런 변화들을 좀 캐치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었어요 내지는 또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의 가사들과 내가 진심을 담아 부를 수 없는 세상의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그냥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이런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모든 영향력들이 특히 저희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굉장히 어린 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듣고 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이거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무대를 사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그 전에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저희끼리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사실 하나님 나 오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나에게 주신 이 단란트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단란트 여러가지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귀한 자매의 고백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성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는 성교사가 되고 또 보내는 성교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교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주셨습니다 골프로 또 음식 비빔밥 만드시고 또 대학변 밑에서 물건 파시고 또 옷도 기증해 주시고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팀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한 영혼이 변화될 때 천지가 개벽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발로 뛰어나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명과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를 위해서 살고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 있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데 손 얹습니다 주의 성령이의 시간 주의 피를 발라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두 다리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잘 먹어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네들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 섬기는 데 지장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 없어서 선교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귀한 가치에 내 삶을 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 거두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선교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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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